자자자자 안녕하세요 여기 선녀바입니다 선녀바의 해로질 왔습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뭘 노리고 온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거 싹 담아 오겠습니다 갑니다 오 주목소라 얘는 좀 크네 오 커 오 지금 조개 사냥하고 있어 야 나 요즘 이런 거 많이 보고 소라가 사냥하는 거 지금 소라가 떡조개를 사냥하고 있어 와 골뱅이 여기있다 와 커요 골뱅이 오 골뱅이 득템 맙니다 오 보세요 이거 크죠 무게도 무거워 상당히 무거워 난 며칠 껍데기인 줄 알았더니 이 실적 진짜 골뱅이 들었어 오 오 죽입니다 아 사이즈 좋습니다 난 저게 엎어져 하늘을 보고 있어갖고 껍데기인 줄 알았더니 껍데기가 아니네 이 골뱅이 또 있다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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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요 요거 들어 볼게요 요거 야 요건 손으로 요건 손으로 여기 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데 자 보겠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야 야 입 담으는 거 봐 죽인다 오 여기 골뱅이 많네 야 요거 자기 속살을 쫙 펼치고 있네요 내가 아 얘가 느꼈는지 쪼그라드는데 움츠러드는데 하하 나한테 들겠어요 움츠러들어 봤자 아 근데 사이즈가 좀 작아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얘는 그대로 두는 거로 아 근데 이 골뱅이는 신기한 게 몸집은 작아요 몸집 자체는 작은데 아 요거 좀 된다 이게 몸집은 크 크지 않은데 이게 쫙 속살을 다 펼쳐 놓잖아요 진짜 크고 아름다워 우와 이거 봐 아 죽인다 오므라드는 거 봐 이거 오우 속살을 그냥 쭉 뺐다가 오므라드니까 아 몸집은 작은데 참 신기해요 골뱅이 아 지금 라라탈기를 했는데요 보세요 이거 소라예요 소라 소라인데 여기는 대부분 껍데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껍데기가 아닌 그 밑은 거 이 주변을 보면은 주변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얘가 온포에 파고 들어간 자국이 보여요 요거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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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이야 할배설아 이거 손으로 찝어야 돼 손으로 할배설아 오오 이야 제가 며칠 전에 영종대에서 할배설아 득템했거든요 여기 성녀바회에서도 할배설아 여기 오랫동안 있었어요 요 자리에서 우와 하하하하 할배설아 그저께 이어서 오늘 또 득템하네요 요거 알 다 뜨눈있어 와 이거 진짜 할배다 할배 하하하하 이야 아 요즘아저 소라 할배설아 득템 많이 합니다 아주 아 죽입니다 자 요거 주먹소라 주먹소라가 또 있습니다 껍데기 였었네요 하하하하 저기에 뿔같은게 두개가 이렇게 싹 나와있어 요게 뭔지 손을 넣어서 한번 잡아볼게요 이야 이거 두 눈하니까 빼껍 나와있어 촉수같애 촉수 촉수인데 두 눈같애 눈으로 지금 경계하고 있는거 같아 자 요거 손 넣어서 잡아 봅니다 와 진짜 잡았다 뭐냐 홍맛이다 하하하하 이야 요 엉덩이 이쁜 엉덩이 아유 예쁘다 홍맛은 요 엉덩이 보는 맛에 잡아요 색깔도 색감도 그렇고 진짜 이쁘죠 홍맛입니다 이야 오늘은 저기가 무의대교거든요 햇빛 쪘다 구름 꼈다 날씨가야 바람도 불다 안 불다 오늘 변덕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야 난 조금 전에 그 홍맛 깔짝 놀랐어요 뭐 눈만 이렇게 내놓고 있길래 아우 그게 홍맛인지 몰랐네요 하하 참 이거 바다에 나오면은 신기한거 많이 봐요 이 바다 생물들의 습성들이 다 제각각인데 그거 관철하고 있으면은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햇빛 좀 좋아나봐요 아우 또 햇빛 쪘네 보세요 소라입니다 이야 요거 요것도 껍데기 아니에요 이유는 조금 전에 그거하고 똑같아 아휴 내가 그래서 흙탕물 튀겼어 아 아까 흙탕물 가시면은 우리 지금 내려가고 있는 곳이라서 정말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타고 들어가는 흙탕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얘는 껍데기 안에 100% 할배수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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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야 두번째 할배수라 두번째 할배수라 득템합니다 이야 여기 선영화에 진짜 감동이다 이 소라가 이렇게 큰거 오우 나 몰랐거든요 아 너무 뜨거워요 딱 경계 서고 있는거 봐 이게 뭔지 아세요? 홍맞아요 요거는 호미같은거로 파는거보다 손으로 손으로 직접 잡는게 손 맛도 좋습니다 손으로 한번 직접 파 볼게요 아싸 여기있죠 요거 요거 손으로 들어갑니다 탑니다 탑니다 오우 나오다 나왔다 아 요 분홍색 엉덩이 홍맞은 요 분홍색 엉덩이가 제일 이뻐요 요거 보려고 잡는거에요 지금 하하하하 분홍색 엉덩이 하하하하 아 죽인다 요 불가사리가 떡조개거든요 떡조개 지금 사냥하려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거에요 뭐요 사냥중이야 불가사리가 떡조개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둘러쌌어요 아이고 얘는 가닥 버릴게요 얘는 대치해야돼 여기에 한입소라 오추목소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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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소라가 아니고 오추목소라가 또 파묻혀 있었어요 오추목소라 이야 여기 쭈꾸미가 홍적대네 쭈꾸미가 쭈꾸미가 쭈꾸미입니다 허우적대는 쭈꾸미 얘는 좀 작아요 쭈꾸미가 너무 작아 얘는 그냥 깊은데 방생을 해줄게요 애기 애기 새끼쭈꾸미 새끼들은 누구한테 별간대든 안 먹히는게 좋지 깊은데 저렇게 깊은데 너 좀 지가 알아서 살겠지 뭐 어 어 먹물 쏘는거 봐 어휴 뭐 고맙다 이거야? 응 그래 빨리 들어가 어휴 뭐 고맙다네 어우 땅속으로 들어가는거 봐 이거 그래 그렇게 들어가야 살지 쑥 들어가는거 봐 이거 어우 들어갔어 감쪽같이 들어갔어요 얘는 살았네 하하하 이야 참 신기하다 한입소라일지 주먹소라일지 보겠습니다 한입소라입니다 아 여기 또 있네 요것도 한입소라인지 주먹소라인지 요것도 한입소라 요것도 한입소라입니다 요건 안봐도 주먹소라네 요거 아이고 크다 어우야 큽니다 어우 아 요게 살짝 보이는게 골뱅이 포스인데 골뱅이 어우 골뱅이다 어우 아 요건 손으로 해야돼 와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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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옵니다 우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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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입니다 아 아 반갑다 골뱅이야 내가 너를 찾았거든 아 드디어 하나 제대로 된게 하나 나오네 아 죽입니다 아 요거 시쳐가지고 또 또 이야 이야 그것도 내 눈에 띄었네 어우 봐요 어우 골뱅이 이야 저기 햇빛 찌니깐 보이네 좀 전까지만 해도 구름 꼈거든요 와 지금 여기 선녀바위 키조개가 저렇게 덩그러니 뻘에 누워있어요 이거 보니까 빈 껍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봐 빈 껍데기 아냐 체장이 18 금지 체장이 18인가 그러는데 요거 20 정도 돼요 이건 뻘에서 뻘에서 이렇게 뺑 빼는게 아니고 뻘에 이렇게 누워있어 아 자 요거 주먹소라 주먹소라의 포스 봐요 주먹소라입니다 어우 주먹소라도 많아요 아 저번에도 영경도에서 설아 많이 주웠는데요 오늘도 선녀바위 여기서도 설아 많이 불평하네요 거기에 뭐 요새 날씨 따뜻해가지고 설아들 먹이활동하느냐고 아마 다 겨나와가지고 눈에 잘 뜨려요 주먹소라 주먹소라 또 발견 아 지금 물이 막 들어오나 봅니다 주먹소라입니다 아 이제 물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이제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말씀드리지만은 욕심내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나가세요 완전히 최우선입니다 저기 갭을 잡으시나 봅니다 얼마나 잡았나 예초부터 징그런 비주얼 때문에 자꾸 갭으로 갭으로 백합도 나와요 이거 백합이죠? 어서 주신거에요? 아 여기 백합도 있구나 저기 끄트리려면은 어 어디 저기 아 저기 아 아 이게 이게 굉장히 비싼 조개죠 백합이 밑에 있더라구요 바이투메요? 아 굉장히 사이즈 크다 이거 아 이거 보세요 백합 사이즈가 이만해 와 바이투메 붙여 있었대 아 죽인다 아 이거 탁지라고 오 떡조개에다가 떡조개에다가 오늘 해로지란 조가입니다 한 두시간 정도 잡았거든요 할배소라 골뱅이 주먹소라 콩맛 그리고 키조개 키조개 요거는 20cm 조금 넘어요 금지체장 아니에요 오늘 잡은 조가입니다 이정도면 술안자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딱 좋습니다 아 아 갈매기들은 오늘따라 이렇게 유난히 시끄럽네요 어 여기가 어디냐면은 저기가 선녀바이구요 저는 요쪽에서 해로지라고 방금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해로질 여기까지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혼자논단 님이 선녀바위에서 해온 해산물 시조개 홍우마 떡조개 소라 골뱅이 이렇게 가지고 집에 있는 야채를 가지고 약간의 고추기름 해서 팔고채 비슷하게 씁니다 야채는 집에 있는 야채 가지고만 이렇게 매콤하게 술안주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어쩌다 혼자논단 님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